승리야? 저 알아보시겠어요? 그럼 내가 어떻게 널 못 알아볼 수가 있어? 아저씨 나, 나 좀 미안하다 승리야 정말 미안해 아저씨 내가 내가 다 고백할게 사실 사장님 간장 불량 간장으로 만든 사람 나야 설마 했는데 아저씨가 맞다고요? 그래 내가 그랬다 누가 시킨 거예요? 누가 아저씨한테 그 일을 시킨 거냐고요? 그게 누구예요? 누가 시켰어요? 차선우 차선우인가요? 차선우가 나한테 돈을 주면서 대선 간장을 불량 간장으로 만들라고 해냈어 역시 차선우였어 상세선우인가요? 네 URL